오늘이 1월 19일 금요일입니다. 제가 이 동영상을 지금 또 올려드릴 텐데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시간이 지금 1월 19일 금요일 저녁 8시 54분인데 지금 주시는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은 또 1월 18일 목요일날 주셨죠? 18일 주신 말씀이랑 다 똑같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말에 불순종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또 잘 순종한 자들은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. 또 보호하시면 일관이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하나님과 또 감계를 이룬다는 거죠. 하나님의 말하심을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또 소통이 된다는 거죠. 감계를 이루었다는 거죠. 하나님의 말하심을 순종했다는 거죠.